아아! 오우! 음... 하... 보이나? 보여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츄예요! 제가 오늘 개인 유튜브를 처음으로 열었어요! 와우! 그래서 오늘 기념으로 첫 라이브 방송! 먹방을 할 건데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일? 잠시만요 여러분! 매일 먼저 보고! 음... 뭐지? 안녕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2070년의 지구는 지금 미세먼지로 등록해서 방법들 없이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글쎄... 겨울이라도 될까요? 그거... 설마... 이거야? 과거의 발전이 시작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점점 이상한 기온과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시작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걱정하지 마! 과거의 너도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사람도 아니까 그거 미리 연락을 해놨어 그 사람 내일 찾아가! 난 이거 다 봐야겠어! 지구 부족했지요! 아니 방법을... 방법을 알려줘야지... 알겠어... 여러분! 저 지금... 라이브 못해요! 저... 가볼게요! 안녕! 안녕! 아iam! See ya...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